그쪽에서 나오나요 여기서 오프닝을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스들 박스에서 나도 좀 창피하네요, 솔직히 혼자 좀 창피해요 네, 쑥스러우네요 아무튼 오늘은 저의 브이앱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면 돼요, 이제?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어떻게 하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나요? 불을 다 켜긴 했는데 이렇게 오는가 봐 어... 어... 네 음... 어떡하지? 네 옛날에 비슷한 거 찍은 건데 불을 다 켰는데 이게 좀 어둡네요 이런... 괜찮아요 근데 완전 뭐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제... 이거 어제 형들이 한 거예요 여기... 이거 풍청 형들이 한 거 맞죠? 맞아요, 이거 형들이 다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딱...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그... 잠시만요 그... 어제 형들이 갑자기 대표님이랑 미팅을 한다고 회사를 갔어요 열 시 몇 분쯤에 갑자기 저 빼고 저는 이제 브이로그를 찍었어야 돼가지고 제가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 한번 그래, 갔다 와라 이러거든요 근데 형들이 갑자기 팩트를 바르고 나가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는 얘기할게요 네 갑자기 팩트를 바르고 나갔어요 그러고 네 얘기했었죠 뭔가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쵸, 너무 싫었어요, 저 이거 케이크 굉장히 많네요 이 케이크 좀 신기했어요, 이거 진짜, 진짜 미역국이랑 삼겹살 케이크 김치 쌀밥 진짜 많이 쏘기지 않아요, 이거? 빼지나? 숟가락 안 빼지네 생일선물 받았냐고요, 형들한테 형들한테 생일선물 받았죠 케이크 형 보고 있어요 형들, 지금? 숙소에서 어제, 어제 미역국 먹었어요 이것도 스포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영상이 공개된다면 그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밥이랑 케이크인 줄 알았나 봐요? 이거 진짜 케이크예요, 이거 케이크 이거는 그건데 제가 펜스타에서 착용해도 못하는데 이 토끼도 고기 먹고 있네요 계속 배 타고 있고 여긴 늑대랑 토끼가 있네요 여긴 제 셀카 이것도 스포예요, 이거 이 토끼 풍선 보이네요 보이네요? 보이시죠? 네, 토끼 풍선 진영이 형이 아주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뭐 먹었냐면 오늘 이제 전... 한 11시쯤에 일어나서 매니저 형이랑 같이 탁 볶음탕 시켜 먹었어요 아니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잤거든요 엄청 늦게 자서 왜냐하면 그... 뭐지? 어제 형들이랑 생일 축하를 하고 숙소에 가서 형들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오늘 부에 비서서 근데 이제 치킨이랑 떡볶이랑 다 시킨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분위기 안 먹을 분이 아니어서 엄청 맛있게 다 먹고 형들이랑 놀다가 숙소에 놀다가 그러다가 아침에 8시쯤 잤어요 영화보다가 유리가 생일 축하해 줬냐고요? 그러니까 아직 생일 축하 안 해 줬네요, 유리가 이따 전화해야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잤어요 8시인가 그러고 아침 11시 일어났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던데 보니까 또 하늘이 제 생일이라고 날씨 좋게 해줬나 보네요 저 소고기 먹으려고 소도 때려줘야 돼 보려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색하네요, 저 원래 말이 없는 VM은 하지 않는데 저는 맞아, 막 생일 광고 그런 거 다 봤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다 봤어요, 저 뭔가 이제 상황이 상황이지라 밖에는 못 돌아다니어서 이번 생일은 내년 생일 때는 뭔가 좀 네 그런 걸 해보고 싶네요 사진 찍기 이런 거 밖에서 그러게요, 작년 생일 VM은 굉장히 단순히 심플했었는데 굉장히, 뭐랄까 옛날에 애기 사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V 화면 보면 엄청 많네요 20살 생일 기분 엄청 특별한 거 같아요 이제 제가 살면서 한 번뿐에 없는 생일이죠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생일은 이게 하나뿐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설레네요 왜 이렇게 어색하니까 애기 사진이요? 애기 사진 애기 사진 지금 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 맞아 제가 그 뭐지 옛날 연습생 때 형들이랑 같이 연습할 때 시절에 시그 보이즈 시절에 사진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V LIVE 끝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형이 용이 형이 용이 형이 이제 저희 웅식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봤는데 용이 형이 뭔가 도찰을 좀 잘하더라고요 저도 사진 찍었는 줄 모르겠어요 찍었는 줄 몰랐어요 도찰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저 이렇게 어색해하죠 그리고 이제 진영이 형이 실제 올린 사진은 하나는 언제였지? 언제였지? 회사에서 테라스? 막 뭐 찍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때 포항이었나? 가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진영이 형이 안 보고 진영이 형 폰이 있었던 말이에요 진영이 형 폰 이제 그냥 카메라 켠 다음에 용이 형이랑 기념샷으로 찍었는데 그걸 진영이 형 폰에 진짜 웃긴 영상 진짜 많은데 막 전화 멤버들이랑 저 그거 올릴 줄 알았어요 제일 웃긴 영상들 근데 좀 걱정하긴 했는데 당연히 다현이도 뭔가 트위터에 올리면 화질이 깨진다 해가지고 안 올리더라고요 다행이죠 아 저를 그리셨다고요? 아 그때 그게 손을 다친 이유가 저희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아침에 딱 이제 포항 거기 딱 이제 도착했어요 네 이제 거기 하나 또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타입을 제일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이제 앞에 있던 병곤이 형인가 수공이 형이 내리고 의자를 접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제가 내리려고 했는데 비몽사몽이어가지고 발을 잘못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딱 떨어졌거든요 저 완전 얼굴 얼굴이랑 손으로 그래가지고 손이 까졌었죠 굉장히 아팠어요 공카이 올려드릴까요? 알았어요 새로운 사진들을 공카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행이 뭐죠? 근데?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인가? 맞습니다 저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가? 저는 소확행은 오늘 소확행은 오늘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해가지고 딱 소소하게 행복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지금은 완전 멀쩡해요 제 얼굴 까졌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근데 제 얼굴 딱 떨어졌거든요? 근데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라고요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는 중이랍니다 그러네? 네 여기 제 얼굴이 있네요 이거 이 날 기억나요 이 날 제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현장 체험학습으로 아쿠아리움에 갔을 거예요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있던 산유인데 내가 이거 올렸었나? 네 선생님 하트 해달라고요? 어제 찍은 산유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까 찍었어요 저 아이는 커서 대학 듣기가 됩니다 현서가 나 이럴 생이니까 누나라고 불러줘 누나 케이크는 이제 아마도 저희 본가에 가져둘 것 같습니다 숙소에는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이미 저희 짐들로 다 꽉 차서 본가에다 다 보관할 것 같아요 데뷔 초 브이앱인가요? 그렇게 어색하나요? 살짝 뭔가 오늘 브이앱 컨셉 초심으로 돌아가는 브이앱입니다 선물 다 받았죠 피스문들이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그런가? 이게 고기가 진짜 먹은 질스럽게 생겼어요 뭔가 기름기 엄청 흐르고 이렇게 내가 왜 어색해하지? 나 이해가 안 가요 한 10분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생크림 묻히고 숙소까지 한 거냐고요? 네 그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하고 하다가 하다가 숙소로 도착해가지고 사진 찍어야겠다 했는데 사진 찍었어요 어제 아니야 이거 스포가 되겠다 지금 브이로그 열심히 찍고 있어요 어제랑 오늘 찍었어요 누가 먼저 생크림 묻혔냐고요? 누구였지? 정신이 없었어요 어제 수은이 형인가? 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진짜 기억이 안 나 해시태그 이벤트 봤죠 다 봤어요 저 모른 척 한다고요? 누나마자 아니구나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아주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뭔가 바니바니처럼 제가 만들어낸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한 그런 애교도 아니었고 뭐지? 상대방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앞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있으면 안 나셨어요 어제 치킨이랑 치킨 3마리 시켰어요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3마리랑 떡볶이 어떤 차돌떡볶이? 그거랑 그거밖에 먹었어요 그리고 카페 시켜먹었어요 아이스티 공카의 축하글 다 봤죠? 댓글도 다 보고 어제 새벽에 그거 보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오늘 신기하다고요? 머리도 흑발이니까 데뷔전 느낌이라고요 뭔가 살짝 살짝 큰 거 같아요 벗기네 안녕? 너 무슨 벗기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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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왕 벗기 나무 해주시는데 나무니? 너 살짝 quarters 에어 몸이 게랑 poor 많이 먹었다봐요 아무나 삽제 켜보고 싶다 형들이 형들이 바니 바니 하는 거 보고 싶어졌어요 뭔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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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내려갔는 데구나 그러네, 작년에 회색깔 인형 왔고 했었죠, 귀에 추억 돋네요 진짜 벌써 1년 지났어요 벌써 벌써 1년 벌써 1년 지났어요 대박이다 진짜 진영이 형 바니 바니 했었죠? 그때 뭐였지? 그때 제가 핸 사인회에서 진영이 형한테 알려줬던 거 같은데 그 흰 셔츠에 청바지 입고 있지 않았나? 아닌가? 컴백 날짜 스포요? 안 돼요 저는 생일인데 지금 못 들어가요 그러면 시간 진짜 빠르러 그때는 진짜 어색했는데 그때가 진짜 대박이었죠 그때는 그때는 긴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막 긴장도 하고 섬섬옥수 재질이 뭐죠? 섬섬옥수? 맞나? 섬섬옥수 재질 섬 옥수수 섬섬옥수가 뭐지? 섬섬옥수 당근 입식의 선물 감사합니다 전시용으로 둘게요 지금 긴장 안 했어요 지금 긴장은 안 했는데 왜 이러지? 섬섬아 정시 차려 너 이런 게 아니잖아 정시 차려하고 빨리 손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곱고 예쁘다고 현서가 금발 다시 할 생각 있어? 저는 뭐 언제든지 다시 할 생각이 많죠 네 형들한테 무슨 선물 받았냐고요? 형들한테 케이크 받았어요 네? 케이크랑 이제 엉덩이 한색 받았습니다 동생들이 축하해 줬냐고요? 네 네 근데 제 바로 아래에 있는 여동생을 축하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 동생이 이제 초 6인데 저한테 카톡이랑 전화도 안 했네요 네 섭섭하네 보고 있니? 셋째 동생이 현미나 아마도 집에서 보고 있겠지? 엄마랑 아 네? 아 그래 딱히 안 해줘도 돼 여동생한테 선물 받았냐고? 네 여동생 선물 받았어요 여동생은 돈으로 주더라고요 고맙다 유용한데 쓸게 그랬죠 그럴까? 어제 형들이 좀 케이크를 안 먹었나봐요 케이크를 안 먹었구나 내가 오늘 뒤에서 집 가서 먹어야겠다 안 먹을 수가 아니고 근데 이거 그냥 차에 있길래 가져왔어요 진짜 제가 차에 나서도 되었나봐요 돈이 최고야 동생한테 용돈 타먹는 남자의 녀석 아니 제 용돈생이 저보다 어른 같아요 예 용돈생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보다 누나 같아요 뭔가 하자 분위기가 있어요 누나 같아요 좀 더 좀 더 어른스럽다 얘기했나? 그렇습니다 현서가 20년 인간은 1년 토끼와 같다는 거 알아? 사람이 20살이면 토끼가 1살이라는 거죠? 1살이 됐네요 이제 태어났는데 1살밖에 안 됐다니 태어났는데 1년밖에 안 됐다니 20년 산 거 같은데 태어났는데 1년밖에 안 됐다니 신기하네 진짜 많이 컸다고요? 저 뭔가 작년보다는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른으로 변해 있는 녀석이 뭔가 또 내년에 세계보게 되면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21살이잖아요 벌써 제가 19살에 데뷔를 했는데 21살 아 작년 생일 때 뭐라고요? 생일 전날이었나? 그러면 나는 생일 날이었나? 생일 당일이었나? 아이돌 라디오를 언제 나왔었지? 아무튼 거기 있던 같이 나온 형들이 축하해서 기억이 나네요 21살도 얘기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뭐 픽스들 눈에만 얘기면 된 거죠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병원 형도 애기 같아요? 픽스들 눈에 병원 형도 애기고 수근이 형도 애기고 이 말 좀 이상하네 형들이 애기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만 말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서비야 감사합니다 픽스들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브이로그 찍었어요 병원 형은 근데 병원 형 말투가 애기 같지 않아요? 말투가? 뭘 해야 되지? 그냥 딱 저희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러는데 나 이름이라 말투만 보면은 병군이 형이 제일 애기 같고 이제 진영이 형이 제일 형 같아요 네 내 마음 받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석이의 Q&A 또 해주면 안 되냐고요? 상관없어요 저는 다 좋죠 뽀고니 뽀고니 곤이 형 08년생이라고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년생 다리 길이가 2m냐고요? 아니요 다리 길이 2m 아니고요 2m 45 정도 됩니다 2m는 아니에요 미역국 뜨겁냐고요? 미역국 말랑말랑해요 항상 찐득 찐득하기도 하고 틱톡 어디있냐고요? 틱톡 어디있냐고요? 죄송합니다 틱톡을 찍어놨어요 근데 근데 그거 솔직히 재미없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더 재미없거든요 형들도 다 재미있게 해가지고 저도 재미있는 거 하나 찾고 있어요 뭐하지 근데 진짜 병호 형한테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병호 형이 또 틱톡 장인이니까 그 케이크 내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지금 근데 진짜 미역국이 미역국에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 미역국 냄새가 그 정도로 진짜 같아요 제 얼굴이면 더 재미있다고요? 제 얼굴이면 더 재미있다고요? 승훈 형은 데려오는 걸로 승훈 형은 잘하죠 병근 형이랑 승훈 형은 살짝 틱톡을 좀 연구하는 거 같아요 뭔가 그 정도로 살짝 되게 깊게 자라는 거 같습니다 오늘의 양말 색깔은 오늘의 흰색입니다 일단 왜 이렇게 어색하지? 네 그러네 이제 제 생일이 끝나면 내일 현율이 생일이네요 작년에는 근데 진짜 제가 못 챙겨줬어요 현율이 생일을 아직 아기라서 뭐 서운해하지 않게든 지금은 좀 뭔가 안 챙겨줘서 서운해할 거 같아요 신발은 흰색 스니커도 신었어요 지금 안 챙겨서 서운할 거 같습니다 신발은 흰색 스니커도 신었어요 다행히 써달라고요? 됐습니다 네 네? 형들 형들 아니에요 네 형들 아니에요 형들이네요? 뭐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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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왔어? 뭐야 여보세요 다 왔어요 네? 저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택배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여기 나온 게 아니라 택배니까 아니야 풍선 좀 뺄까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냥 축하러 왔는 거 뿐 뭐야 뭐야 이거 먹어봐 진짜 미역국이야 한참 떨어먹고 먹어봐 미역국이야 미역국 아니었어? 뭐 내가 진짜로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신기하다 뭐 다 먹을 걸로 해주셨구나 어떻게 이제 인사 한 번 주세요 네 토끼 맞아서 쓰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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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줄 알으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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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사실 많이 어색했어요 지금 아 진짜 봤어요 구입하는 좀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생기려고 네 와서 뭐 해주실 거든 이렇게 끝이네 끝이네 난 또 난 또 뭐 해주는 줄 알고 또 놀아줘야 되려고 할게요 네 네 네 이거 이거 케이크 신기한 게 맞죠 네 먹어요 김치는 진짜야 오늘 진짜 잘 만드셨다 요즘에 이거 이런 거 먹고 싶다고 고기 어 이거 밑에 케이크 아 슈가 케이크구나 형 그게 박스 아니에요? 아니 슈가 케이크 생각했죠 아 설 상상으로 만든 거 네 달아야 되는데 슈가 케이크 그런지 몰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건 아니라 이런 거 달달해 못 먹죠 네 이거 이거 그거 잘한다 나 이 토끼 형탈 주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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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토피아 주디 현디 현디 할게 정국이 형 신기하다 야 이거 이거 잘하는데 우와 케이크 이거는 진짜 넣을 수 있어 너무너무 잘 맞아 졌어 먹어봐 아 이거는 젤리야 아니 야 이거 하나 다시 찍자 케이크 신기한 게 많아 많아 토끼가 두 마리에다가 나 망수랑 토끼가 형 얘도 고이거 먹고 있잖아 어 어 그래 신기해 그래 어 그래 고맙다 오늘 생일이야? 아니 여기 형 생일이야 아 그렇지 고마워요 네 더 먹었어? 나 아까 먹었어 어 방금 형 나 지생이 형 방금 이런 거 같은데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침에 먹는 거잖아 형은 먹어야지 네 방금 이런 거 같은데 네 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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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게 됐어 아 진짜 몇 시간 4 2 3 3 3 이거 이쁘게 보냈네 그니까 혼자 어디랑 부리는 거야 누가 보냈어 혼자 보냈어 이거 다 내가 보냈어 근데 진짜 이쁘다 누가 보냈어 진짜 이쁘다 이거 하나만 붙인 거지 누가 그렇겠다 헐 나 LED 방금 형이 계속 보냈어 한 번도 아닌가 여기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아 어디서 봤어 여기 여기 형 똑같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토끼가 이거 몇 마리야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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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한 번씩 단위만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피셀 언니 이거 시켜냈어 아 아니 네 아 그러면 오케이 좀 다 시켰 좀 그렇고 아 아 필터예요 그러면 가 가위나의 22명만 아니자 아니 현상의 못보이는 2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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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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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실제 보면 제일 좋은 것 같던데요. 또 답하는 한 줄 알까요? 어디까지 해? 너무 가면 안 돼요. 아, 네. 일단 화면 단체됐고요. 화면 도와 봤거든요. 저는 토끼보다, 토끼보다 인정합니다. 오케이. 저는. 여기가 얼룩말이시고, 여기는. 저기나 검정모자. 저 얼룩말이 있어요. 토끼와 어울리기에 맞춘 거예요. 들판. 아니죠. 토끼랑 말이고 얼룩말. 얼룩말 계속 되게 보이지도 않죠. 얼룩말이. 혼날랑 드리고 있어 구명만 할 필요가 없어 일단 양념 형부터 하시면 되니까? 첫 번째 쌓아야 좋네요 지금 내가 용이 형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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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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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센스 있어요 통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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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용이 센스 있으면 통과 또 누굴 넣었죠? 진영이 하고 싶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토끼보다 쏘고 싶을까 해야 돼 토끼보다 안 좋으면 안 해 쏘고 싶을까 해야 돼 근데 우리 네 명이서 귀엽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인정 안 하면 형 바로 아웃이죠 바로 아웃 대니 대니 귀엽잖아 바니가 근데 솔직히 점수 매기는 10점 7점 그치 내가 2점 저 얼룩말도 보고 싶어요 얼룩말네 얼룩말네 바니 바니 네 고생했어 이제 네 고생했어 수당? 수당 얼마이네요 수당이요? 얼마 안 나오는데 지금 얼마 있었죠? 몇 분이셨죠? 10분 있었나요? 10분이면 5분이셨죠 준당 10분이니까 100원 100원씩? 100원씩 나올 거예요 스포츠 한 번 가야 돼 전화 없어서 계좌로 들어갈 거예요 100원씩 네 되게 축하해요 아 고마워요 네 근데 어저께 너무 많이 말해줘 앞서 몇 번 한 번 계속 말하면 어저께 어제 새벽 12시 되기 중부터 막 저를 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뭐 어제 어제 울고 울었지 우리 우리 한 명씩 그치? 네? 하루 없지 뭐 맞아요 맞아요 울었잖아 현석아 너 때문에 네? 우리 만나 얼마나 힘들까? 울었잖아 아닌가? 다른 곳에 갔다 하셨나요? 다른 곳에 갔다 하신 것 같은데 드세요 드세요 케이크야 이거 때문에? 이건 진짜 김치인데 지금 말할 거예요 고맙네 네 덥네요 바이파이 어 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지금 발이 많은데 2절이고 지금 현석이 날인해서 아 근데 사실 저 혼자 있어서 멋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오늘 저희 날이니까 제발 들어줄 거죠? 그냥 선생님 어느 정도 그러면 다시 대신 성을 지키세요 성을 지키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제 알았으면 그러면 한 명 아닌 두 명만 남기 아 한 명을 할까 한 명 할게요 나머지 집 가도 돼요 오케이 잘 써도 돼요 아 근데 저희 집 안 끌고 싶은데 맞아요 진짜 팔 안 세워볼까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 근데 근데 게임도 게임이니 네 게임 한 명만 가려볼까요? 한 명만 게임 뭐예요? 현석이 보고 싶은 게임이 있어요 현석이 형님이랑 하고 싶은 걸로 형들 해줬으면 좋겠다 현석이 형님 게임 기억 게임 없을까? 아니 게임 말고 스스로 그냥 찍어 한 명만 오케이 뒤돌아 있어요 다 뒤돌아 있어요 여기보다 그냥 찍어 찍어도 자 앞에 분 직진이 남는 거예요 네 동호영부터 저한테 하고싶으면 한 번씩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부임을 하고 싶어 진짜로 진짜 해봐요 오케이 진영이 형 저 온종인 사람과 더 사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요 좋아합니다 여기요 사실 지금 멜로 여고 왔어요 승훈이 형 저는 사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네 결론은 어떻게 못 사긴 했는데 현석이 선물 보려고 나이키 매장 갔다 왔어요 어? 진짜요? 이거는 매니저 형의 톡톡방을 확인해 주시고 어? 사실 감독인데요? 많이 못 샀어요 네? 노력을 했다고 결론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못 샀다는 거예요 저는 쿠팡 들어갔다 나왔어요 오늘 저는 온라인으로 백화점 다니셨어요 아 진짜요? 어? 이거 형 뭐 안 했어요? 저는 저 집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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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를 만나면 아 이거 좀 고리가 힘든데 이거 아 진짜 아 어떡하지? 일단 승훈이 형 일단 방금 받았고요 네 승훈이 일단 제외 오케이 아 좋아요 왜 아 네 승훈이 제외 그냥 벌리자 좋은 거예요 못 알죠 그죠 그죠 아 형은 빨리 꺼야 돼 이거 오늘 빨리 꺼야 돼 내가 지금 로켓 마우까지 흘렀어 어 진짜 배우는 뭐야 펜트 공개하자 어 이거 요경 잘해 아 아 아 얼마나 좋을까 아 아 아 아 아 일단 그러면 자 스틱크 보세요 우리 이쪽으로 제가 안 할께요 제가 안 할께요 네 아 제가 하고 싶어서 안 할께요 자 좀 까보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네 안 할께요 하나 둘 셋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현석이 날이어서 아쉬 Bib that. 네 저 현석이를 шт Zeiten 다해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 의장의 하나도 아 맞네요, 의장 wander tres? 의자가 맞네! 저도, 저도 의자면 될 것 같아 의자가 맛있어 잡드릴게요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세명이라는 때는 뭐 아쉽지만 의자들 그리고 나와줘 Two 둘이 만한걸로 엽? 네? 저 눈님 다 닫고 싶죠 그죠? 1 2 3 3 제일 늦게 했어요 자, 지게 형도 나눠드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현상이 형의 숙소의 깨끗함을 예전으로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장소 좀 공개해 놓고 네,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케이크님들 재밌게 돌아가세요 안녕 파이팅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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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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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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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당연하지 모자가 굉장히 귀여운데요, 근데? 네, 쌍과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시작 잘 되고 네 이제 네 저는 지금 무슨 뭐예요? 뭐 하는 거 같아요? 예능 찍는 거 같아요? 불불불로 나보는 오, 그래도 싫다 아, 좋죠 아, 좋다고, 좋다고 저는 너무 좋아 진짜 그럼 이제 저를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빠 아니 아니 다 이거 뭐예요? 현진이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현진이가 바로 비행기 태어나세요 아, 현진이가 바로 비행기 태어나세요 아, 형 아니에요 아, 그 형 밥 먹었어요? 아, 나갔을 때 먹었지 너 밥 먹었지? 나 먹었지 뭐, 목적이 또 안 빠져 뭐 먹을까요? 자, 제가 다 원하는 거 말씀하시면 잘 알 수 있겠네요 이 세개 3 책arial 오세요 아아아아 아압 Möglichkeit 저희 같이 모든 안내 안 conservatives 고구요 지 먹고 싶은걸 때 3100 사용해도 하고 싶 stamp 장게 없어 김치 아 이제의 달거 맛있지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야자 타입은 괜찮은데 야자 타입은 해도 돼요? 그래요, 해 놓으세요 그만 모르베로 오고 가셔가지고 컴이 3층에 있어서 반응이 좀 되게 돼요 저는 시키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 바로 말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슈퍼 제가... 아니다, 이거 슈퍼가 되겠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까 브이로그 찍으면서 제가 마법을 쓴다고 말했거든요 날씨가 좋아서 형들은 알 거라 했어요, 제가 마법사... 저 진짜 마법사 형 형들도 놀랐어요, 그치? 솔직히... 진짜 마법사 형 나 진짜 마법사 형 마법사, 진짜 마법사, 진짜 마법사, 진짜 같이 생각한다 그거 알아요? 제가 옛날에 팬사에서 했던 건데 누나 맞아, 아니구나 알아요? 어, 그러니까 뭐 V LIVE 때 팬분들이 얘기했었는데 뭔지 몰랐어 누나 맞아? 아니면 해 봐 누나 맞아? 어, 누나 맞아? 아, 아니구나 오, 미스터요 형, 해 봐 아, 저거 안 맞아 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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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래요? 알려줘 1, 2 1, 2 1, 2 4 3 3 어, 탑 아니, 제가 빨라이로 내려오는 거였잖아 3, 2, 3 미안해요 네 이거 안겨까지 쓰세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로봇툰 금지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어 한택 픽스를 할게요 픽스 맞아? 픽스? 픽스 픽스 맞아? 픽스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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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네 아 뭐야, 이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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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일단 픽스 맞아? 아니구나, 살짝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픽스 맞아? 아니구나, 한번 해 봐요 아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픽스 맞아? 픽스 맞아? 픽스 맞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굉장히 아쉬워해요 픽스 맞아? 아니구나 픽스 맞아? 픽스 맞아? 픽스 맞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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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할지 모르겠어 처음 들어봐요, 진짜 일단 해볼게요 네 아니구나 진짜 호흡을 살짝 설 거예요 제가 경호성을 좀 봤거든요 아니구나 픽스 맞아? 픽스 맞아? 아니구나 귀여웠어요 이 정도면 성공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가 나중에 영상 보여줄게요 이병욱 목소리 좋다 진짜 아니구나 의심할 때 그냥 보이자 어제 오늘 밤에 하루 종일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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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 기타 강사인 줄 알았나고요? 아니 제 기타? 제 기타? 그게 뭐야? 제 가이타 강사 1탄인가고요? 태양 태양 엄청 잘하네 엄청 잘하셨어요 알았어요 1번, 1번, 2번, 3번 간다 왜? 배진이 형 애기 마스크 썼어 애기 마스크? 네 애기 마스크 안 썼는데요 애기 마스크 안 썼는데요 애기 마스크 안 썼는데 뭐래요? 마라카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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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카나 이거 아닌가? 마라카나 형 아까 내가 앉아와서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진짜 뭐라 했잖아? 한 번, 한 번 믿었습니다 왜요? 내가 앉아와서 아까 뭐 했었잖아 영화 따라했잖아 안 영화 뭐지? 안녕하십니까 뭐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뭐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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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저 수은사님 거 봤잖아 그때 그렇지 집에서 또 저희 자주 보니까 또 영화 그치? 영화 한 명 좋아했는데 반갑습니다 근데 되게 약간 핑크핑크하네 진짜 그치? 형 맞나요? 그거 떴던데? 그 형 펩시? 아 진짜? 아 알고 있었지 PPSR 근데 이러한 줄 알았는데 저 안 나온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썼는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 진짜 떴었구나 어머니가 시아에 잔게 입덕하는데 저희한테 생일 축하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를 위한 박상 정의 제가 왔을 때는 어 어머님의 최애인 제가 한번 맞춰보자면 저는 병군형인 것 같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거의 최애인 음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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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용이 이모님 중에도 형이 채널라 맞습니다 네 용이 이모님은 대신으로 저도 진짜 저도 픽셜션 병군형 좋아했습니다 저도요 그래? 자기가 자기가 근데 형 이제 펩시 그걸 하면 이제 펩시가 이제 박스테로 오나? 이랬죠 안 와요? 모르죠 왜 선생님? 손 안 와요? 네 2박스만 방에 오세요? 네 20살의 포부는? 작년에 어땠어요? 20살이었어요? 작년에 21살이 잘 안 돼 네? 20살 20살 19살 네 아니에요 아니 21살 02년생 03년생 0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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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잡했어 내가 00이기 때문에 내가 00으로 생각을 해서 네? 좀 많이 내려놓아 형 0-0기에 형 0-8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8-8 8-2 7-8 7-8 나 그냥 그때 나 항상 그랬어 뭐냐 그냥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요? 별로 지금이란 그때랑 그러니까 미저였을 때랑 성인이었을 때랑 크지 않아? 크게 달라진 게 없기는 형 저도 근데 사실 네, 스마트 살 때 스마트 살 때 꽤 다른 게 없었어요 이미 다른 걸로 할까? 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컷, 편집할게요, 편집 네, 시작 컷 스마트 살 때 바뀐 게 있다면 연습실에 10시 이상 있어도 되는 거? 다른 거 할까요? 근데 이렇게 염실에서도 10시 이상이지만 그때 정신은 그랬을걸? 진짜? 많을 수도 있어요 20살이 돼서 가장 좋았던 거는 괜찮아요, 안 가려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염실 상관은 없지? 가능하죠? 네 네 형님을 붙여 선물을 받았냐고요? 내가 또 현승이 침대에 넣었었지 진짜? 제가 또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카메라 켜고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원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난 진짜 시켰어, 뻥 안 했어 왜냐면 네가, 네가, 네가 생긴 땜에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감독이, 지금 봐라고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나 봐봐 배송 조회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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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가 오, 진짜요? 배송 조회죠 네? 지금요? 아, 지금 눈빛이 됐어요, 진짜로 배송 조회죠 진짜요 진짜, 진짜 누가 봐봐 나도 진짜요 너는 진짜 봐봐 형, 저 아니네요? 거의 아니에요 나 원래 차로 가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 차로 타고 일로 데려오더라고요 갈라 있는데 이리 왔어요 차로 가려고 저는 뭐 형이 형 자택의 선물이에요 아니, 그럼요 지금 진짜 시켰어요? 감동인데요? 너 감동이야 아직, 아직 내 새끼발덕에 방금 안 왔어요 진짜요? 나 또 기대 안 되는 거야, 또 너가, 너가 만원한 일은 일은 아웃할 때쯤에는 네 내 월에 탁까지 오면 현저가, 진영아, 본인 복근 없지 지금 한 번 만져보겠습니다 짜잔 아니, 내가 비송수기 아니, 아니 아니, 쟤가 비송수기 아니, 아니 여기 옛날에 옛날에 한창 있었어요 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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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복근하다가 죽겠어요 복근하다가? 아니, 아니, 진짜요 아니, 이거 아니, 약간 비송수기라고 그러는데 근데 또 여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몇 개월입니다 지금, 저 저는 일본이랑 복근을 지금 몇 년, 1년을 하고 지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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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흠 흠 흠 흠 자, 자 병곤이 형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뭐야,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운동하면 자기 너무 몸이 좋아지니까 그래요, 나는 재능이 있다 너무 아, 또 멋있지, 너무 멋있으니까 막, 병곤이 형은 자신의 멋짐을 지금 좀 최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멋짐을 표출하면은 다 큰일 난다, 뒤집어진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이래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잖아요 내가 진짜 그래서 살도 안 잖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5끼씩 먹으면서 옛날에 트레이너 분께서 5끼씩 먹으면서 하루 종일 운동을 했어 2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 아침에 2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 근데도 이제 그걸 3개월 동안 했는데 근육이 안 늘은 거야, 근육량이 그래가지고 그 트레이너 분께서 아, 이건 진짜, 병곤아 너는 진짜 심각하다고 병원 가보라고 너는 헬스장 온 게 아니라 병원 가보라고 나도 진짜? 이만이 형이 형하고 이만이 짧아던데 맞아 이만이, 이만이 저랑 예츠랑 보면 진짜 사람이 누군지예요 가르치니까 진짜 근데 병곤이 형은 내가 이해도 간지가 있어 간이 왜 간지지? 땡 아니죠, 이래죠 어? 근데 내가 잘못했더라고, 원래는 원, 투, 드리, 포, 파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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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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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지금은 내가 이렇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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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게 더 멋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어 잘했지 역시 아까 너 말했어, 형이랑 순우 형 그 틱톡 연구하는 거 같다고 나? 나는 딱 삐리 가면 꽂히면 돼 아니, 삐리 가면 찍는 거 삐리 가면 꽂힌 게입니까? 삐리 가면 찍는 거였어 본새 맞다, 이 병 네, 난 강건 형, 지금 틱톡 많이 보아 보아, 보아 승훈이 형도 많이 보아 보아? 예, 스틱이 형 약하고 뭐지? 스틱? 진영이 형은 천재지, 진영이 형도 뭐 어떤 거? 보아 네 뭐 천재지? 네 아, 틱톡, 틱톡 아, 틱톡이 형 아니, 제가 멀쩡해가지고 얘가 근데 제가 얘가 9시 정도에 제가 등록을 해야 돼요 몇 시에요? 5분, 5분 뒤에 진짜? 5분 뒤에 제가 저기 있다고 올라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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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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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뭐요? 나만 뭐요? 저기 말 못 찍어 저, 저, 저 희생 먹고 있냐고요? 아, 참 아,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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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요 우리 팀 있지 않나요? 이 팀에 처음 있었어요? 정말 힘내요 자, 자 이렇게 좀 있잖아 음성 음성 오케이, 인정 네, 인정 면석이 다 부어 네? 뭐라고요? 희생이 다 부었을 때 다리가 껴서 다 부었을 때 목걸이 없어도 보기 좋아요 맞아요, 현석이 뒤태가 말이 좀 이상한데 네, 현석이 다리가 진짜 이기네요, 진짜 현석이는 다리가 진짜 이기네요 저랑 저랑 불과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현석이 뒤태을 보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고호를 보고 있나? 아니, 왜냐하면 다리끼리가 비슷하니까 네 다리끼리가 너무 비슷하니까 미안해요 아, 인정하죠 또 또 2등을 다투고 있지 않나요, 키오? 아이, 다투고 있잖아 아, 다투고 있다 아, 그렇지 제가 또 시작을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솔직히 누가 더 큰 거 같아요? 솔직히 양심해, 양심해 양심해 안 돼, 진영이가 또 키가 컸어 맞아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또 인정합니다 이제 크다? 형한테 더 잡고 아니 비슷하잖아 왠정 왠정 느린 듯 조금 차이 나요 진영이가 진짜 키가 컸더라고요 네, 진짜, 진짜 진짜요 지영은 장 옷인가? 아, 나 이 바지 없어요, 없어 왜? 네, 뭐겠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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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거요? 그니까 없어도 차는 거 없겠어 이거 옷입니다 장 옷 아니에요 뭐 이런 거에요? 형이, 형이 케이야? 먹어도 돼? 한번 먹어 난 좀 짧은 거 같았죠, 여러분 아, 이거 오왕 같아요 물고기 그니까 맞아요, 형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형, 그대로 있어 봐 더 나은 거에요 하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얼굴 잘 안 보인다 아, 얼굴 잘 안 보인다 아, 얼굴 잘 안 보인다 오, 위에 정보 좀 달라는데요? 이거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요, 근데? 네 좀 어렵지 않았나요? 네 지금 액착바지야, 액착바지 네 잠시 하나 볼게요 네 형, 이제 현석이가 혼자 이제 그래요 팀이 마크가 마무리되면 아, 알겠습니다 구웠어요? 네 아니, 있어야 돼요 어, 이거 갈라가 왔는데요 갈라가 왔는데 갈라가 왔는데 저는 갈라가 왔는데 저는 갈라가 왔습니다 갈라가 왔어요 저는 갈라가 왔어요 이건 갈라가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무튼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무튼 좀 뭔가 초심으로 돌아온 스타 V LIVE 했어요, 초반에 초반에 왜냐하면 초반에 되게 어색했거든요 네 어색해가지고 네 새로웠고요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하신 거 다 봤습니다 네 뭐 방문하고 선물 뭐 마음으로든 다 받았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네 네, 이렇게 네 지난 1년 동안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씨앗스로 흥분들도 한 부분만 더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ring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연 너무 축하하신 곡 감사합니다 박수 엠씨, 엠씨 엠씨베이였 아 너무 잘해 엠씨, 엠씨, 헤베이였 엠씨, 헤베이였 여우 유 유 유 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